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택추남TV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육체는 그것을 이미 잃어버렸다. 그대가 11시에 잠을 자기로 결심했다면 그 시간을 고수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는 11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12시에 자기로 결심할 수도 있고 어떤 시간도 그대가 정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은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30분 정도 열정적으로 춤을 추어서 온몸이 모든 긴장을 떨쳐버리도록 하라. 그대가 불면증을 알랜다면 그대는 모든 긴장을 잠자리에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틀림없다. 그런 긴장감이 그대를 계속해서 깨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대가 11시에 잠에 든다면 10시에 춤을 추기 시작하라. 10시 반까지 춤을 추어라. 그리고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라. 약 15분 정도 몸을 씻으며 이완하라. 몸 전체를 이완하라. 처음 춤을 추면서 모든 긴장을 떨쳐버리고 그 다음 몸을 씻어라.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는 것이 샤워보다 훨씬 더 좋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욕조 안에 누워서 완전히 이완하라. 그리고 따뜻한 것을 마셔라. 찬 것보다는 따뜻한 것이 좋다. 따뜻한 우유가 가장 좋다. 그 다음 잠자리에 들어라. 잠을 자기 전에 아무것도 읽지 마라. 절대 읽지 말라. 이것은 1시간 동안의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춤추고 목욕하고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조명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라. 잠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걱정하지 말라. 잠이 오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누워서 호흡을 바라보라. 그대는 숨을 크게 쉬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잠을 깰 것이다. 숨을 조용히 그냥 내버려두되 숨 쉬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라. 숨을 들어오고 나가고 다시 숨이 들어오고 나간다. 그것은 너무 단조로운 과정이라서 그대는 곧 잠자리에 들 것이다. 단순한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호흡은 절대적으로 단순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숨이 나가고 들어오고 다시 나가고 들어온다. 그대는 들어온다 나간다라는 말을 사용해도 된다. 들어온다 나간다라는 말을 속으로 반복해서 읊조리면 된다. 그것이 바로 초월의 명상이고 초월의 명상은 잠을 깨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데 좋다. 잠이 오지 않더라도 다시 일어나지 말라. 냉장고로 가서 뭔가를 먹거나 책을 읽거나 다른 행위를 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침대에 누워서 그저 이완하라. 잠이 오지 않더라도 이완은 잠만큼이나 훌륭한 것이다. 잠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좋다. 잠이 그대에게 100% 휴식을 준다면 침대에서의 이완은 그대에게 90%의 휴식을 준다. 그러나 침대를 벗어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리듬을 방해하게 된다. 며칠이 지나면 그대는 잠이 잘 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아침에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일어나는 것을 규칙으로 삼아라. 그대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알람이 울리면 그대는 일어나야 한다. 낮 동안에 잠을 청하지 말라. 낮잠은 리듬을 방해할 수도 있다. 그대의 육체가 어떻게 리듬에 젖어들 수 있겠는가. 낮에는 잠을 자지 않는 것을 명심하라. 그대는 밤이 오기를 기다려서 11시에 다시 잠자리에 들 것이다. 육체가 잠을 굶주려 하도록 만들어라. 따라서 11시부터 6시까지 7시간이면 충분하다. 낮에 잠을 자고 싶다면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노래를 들어라. 그러나 잠을 이루지는 마라. 잠의 유흥에 저항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를 리듬의 주기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스탬퍼드식 최고의 수면이라는 책도 꽤 도움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의 리듬의 주기를 타는 것이 이제 잠을 자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나비로 날아오르는 여러분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 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